아 제가 열어둘게요.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그 가운데 앉으시면 돼요. 어서오세요. 네네네 가운데 앉으세요. 네 네. 아이고 오늘 미인분들이 또 많이 들어오시네. 네 아 네. 저희 스윗엔진이. 네네. 어 그러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앉으세요. 회사가 커서 이만큼 된 지 좀 됐습니다. 네 아 지금 얘기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저는 스윗엔진이 형이 조금 있다가 노래 부를 우리 대표이사회에 이빴답니다. 아 저는 일빴다가 아니랍니다. 아 서열 몇이세요? 네. 일빴다는 좀 전에 노래 부르고 간 김부장이 일빴다고 제가 이빴다랍니다. 아 근데 친구입니다. 아 근데 친구는 이빴다고. 네. 후배는 이빴답니다. 아 좀 빠딴 소리밖에 안 들려. 근데 이 조직이. 응. 전국서열 5입니다. 아 전국서열 5열이고. 뒤에서. 배를 눌러주세요. 배를 눌러주세요. 배를 눌러주세요. 배를. 네 우리 오야봉은 뒤에서라고 얘기하는데. 네. 아마 곧 우리가. 충북 1위. 아 충북 1위는 맵고. 네. 전국. 아마 이제 전국쪽으로도 한정도 가야되는데. 네네. 랭킹에 들어가니까 좀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오야봉이 요새. 좀 땀을 좀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입원을 일주일간 하고. 아 병원에. 네. 네. 약도 좀 먹고 그랬는데. 음. 건강 좀 좀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고. 네. 오늘. 여기 와서. 거의 3주만에 술을 먹는 것 같은데. 3주만에. 두 달. 네. 두 달이. 그렇지. 나는 이제 3주고. 사랑합니다. 네. 사랑님을 아주 사랑하는. 정의사님을 사랑합니다. 네. 친구분.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두 분 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나오신 분. 네.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누구세요? 네. 충병을 대표하지는 않지만 아직. 야야. 방수하자. 스윈 엔지니어링의 정필규라고 합니다. 네. 오케이. 아. 스윈 엔지니어링의 사장님이신 정필균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아. 네. 사장님 응원도 들었으니 잘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정말 옆에. 네. 친구이자. 네. 도움을 주는 직원이신. 아. 네.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는. 분의 응원 메시지도 들었습니다. 네. 자. 병원에 왜 입원했어요? 네? 네. 이제 나이도 먹고. 아. 아. 네. 몸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업무에 시달리잖아요. 업무에 시달려서. 과로에. 네. 사장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야.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과로로. 네. 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자. 불러줄 노래가. 오늘 팀들이 많이 또 늘었어요. 또 금방. 불러줄 노래는. 저. 제목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지 모르고 올라왔어요. 불러줄 노래도. 네. 우리 저. 일받다 직원이. 네. 일받다 직원이. 이 노래 불러라. 그래서 올라왔고요. 알겠습니다. 임재범의 비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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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장님이 힘이 너무 없다고 힘 좀 내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힘 좀 내시기 바랍니다. 자. 임재범의 비생.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박수쳐줘야 돼. 박수 안치면 안 돼. 자. 박수. 네. 아.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요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오지 못했어 되돌아나 오는 길을 모른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 온통 내 자신을 가져왔었지 흐르는 내 모습 나조차 불안해 보여 어디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줘야 해 그 털어라 하랫동안 움츠렸던 넓게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면 난 안고 싶어 그 털어라 하랫동안 그 털어라 하랫동안 넓게 펼쳐 보이면 그 털어라 하랫동안 그 털어라 하랫동안 이 털어라 하랫동안 감당할 수 없어서 버려두는 모든 걸 나를 기다리지 않고 떠났지 그렇게 많은 걸 잃었지만 후회는 없어 그래서 더 멀리 갈 수 있다면 상처받는 것보다 혼자를 택하는 거지 고독이 있고 바쁜 것은 아니야 외로움은 나에게 누구도 말하지 않은 소중한 걸 깨닫게 했으니까 이제 세상에 나갈 수 있어 단단히 내 꿈들을 보여줄 거야 그토록 하랫동안 우츠렷한 날개의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면 다시 새롭게 시작할 거야 더 이상 아무것도 피하지 않아 이 세상 견뎌의 꿈이 되어줄 거야 더 이상 견뎌의 꿈이 되어줄 거야 감정 좋아요 생각보다는 좀 많이 못 불렀습니다 생각보다 못 불렀어요 그런데 발음이 정확치 않아서 노래방에서 에코가 있었으면 정말 잘 부를 것 같다고 노래방에서는 100점입니다 아쉽다고 통과 점수가 조금 부족한 2% 84점 1점 부족한 2달만에 술 먹으니까 적응이 안 돼 애숙합니다 자 누님 출동을 또 애쳐야 되겠네 할 수 없이 84점이다 84점? 90점 넘어야지 85점 아 예 자 누님 누님 또 출동하면 되겠습니다 네 아 또 한 병씩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수인 네 인지니어링의 대표이시는 네 정필규님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노래 네 고맙습니다